안녕하세요. 저는 혼자 산 지 이제 1년 4개월 차 된 연기자 오창석입니다.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특히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가족들과 이 생활 패턴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. 새벽에 늦게 끝나고 집에 와서 씻어야 되는데 씻는 것도 굉장히 조심조심 씻어야 되고 부득이하게 나오게 된 경우예요. 자 일단은 티비 틀고 또 빨리 누워줘야 되거든요. 그렇지 밀슨은 베개고 밀슨한테 세상 편에 진짜 최고야. 밀슨도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도전이. 아 이제 스포츠 쪽을. 엔비 보는 거니까 농구 좋아하시죠? 네 농구 좋아해요. 여보세요. 야. 여보세요? 엔비에이 하는데? 엔비에이 해요? 어. 내가 안 한다며 엔비에이. 아 미안해요. 잘 몰랐어. 뭐 하잖아. 야 이따가 농구 몇 시냐. 농구 6시 반부터 9시. 6시 한 15분까지 갈게. 알겠어요. 이따 봐요. 오케이. 아 집이 되게 어두워. 아니 이렇게 어둡게 있으세요? 네. 아니 저 불을 잘 안 켜요. 전기세 때문에? 어? 전기세 때문에? 아 진짜 우차고 건조는 나라 걸렸어. 진짜요. 시대착오적인 내용. 진짜 이거 때문에 네. 뭐? 오-오. 네 상윤쿤. 아 소불고기 정식 하나만 갖다 주세요. 네. 아 밥을 안 해 먹고 시켜 먹는구나. 누가 탁월한 선택이냐, 아니냐, 뭐냐. 소불고기. 이리와. 여기 있어. 빅맨들의 움직임은 내가 보여줄 수 있지. 아, 게임 해줘야죠. 아, 그게 아파. 이건 60억이 공감할걸요? 좋다, 좋다. 오케이. 게임도 농구 게임입니다. 농구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, 농구 좋아해. 아, 아파. 뭐예요? 아, 저 게임하면서 혼자 주물도 되게 돼요. 안 되겠다. 나가야겠다. 이거 스트릿 파이트 아니에요? 스트릿 파이트인데 최신, 최신 파이트입니다. 아, 몰라서 보여주마. 뭐 어려울게. 하! 아, 제니 나! 나, 나, 나! 어, 저런 게 있어. 이래서 나갔구만, 혼자. 엄마가 뭐라 그러니깐. 얘, 너 게임할 거면 나가사라.